하나님 말씀은 10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인 이 10편 22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순환과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구원을 체험했던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편 22편은요 한편으로는 장차오실이 메시아의 순환과 또 메시아의 승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전반부를 보면 순환과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요 노래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또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로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나의 어떤 육신의 삶을 위한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또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응답을 받은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몰래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얼른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다윗이 뭔가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반듯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삶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많은 순환을 겪게 되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진노를 겪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니 1년 2년 혹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나 사건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사건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문제들 하나님께 다시금 내어놓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보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가 낮에도 불을 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낮에도 불을 짓고 밤에도 잠잠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24시 기도 속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에 처한 그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랜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이 시간에 응답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지 않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당장 응답해 주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항상 시급한데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지서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의 기도입니다 6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절망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처럼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극심한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탕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역경 가운데 빠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참기 어려운 고난 중에 빠져있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는 이 고난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경관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중심 가운데에 닥친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최후의 순간처럼 여기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다윗이 겪은 것과 같은 그런 문제도 또 그런 사건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최후의 순간 같은 오류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이나 절망의 구렁텅이가 보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우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명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끝내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문제와 사건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윗이 받은 모든 응답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 안에서 이미 이겨놓고 싸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22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성도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과 가정에도 참된 구원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7절과 28절은 보면 이방 민족에까지 구원의 은혜가 확산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때문에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37나라 보금말을 위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후손이 보금의 사명을 길이 계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다윗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결국은 응답을 받았고 결국은 구원을 받고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대하고 있는 영광과 승리의 뒤편에는요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고난과 순환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고난과 순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또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문제와 사건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다윗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최고의 응답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응답 극심한 순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또 가정과 생업 현장에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